센세이션 민석쌤의 암기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센세이션 암기비법.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우리 제67회 한능검 심화 해설강의를 맡게 된 김민석 선생님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출발해볼게요. 우리 1번 문제부터. 이번에는 좀 흐름이 강조되는 문항들로 많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또 노무현 문제가 단독문제로 나왔죠. 노무현 정보 문제가. 1번 문제부터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키워드 고인돌 나왔죠? 민무늬토기 나왔죠? 맞습니다. 바로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특히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과서에서 요즘 이렇게 환호를 둘렀다. 쉽게 말해서 목책을 쌓고 환호를 둘렀다는 소리는요.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서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국가의 출연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청동기 시대. 물론 고인돌과 민무늬토기가 핵심 키워드긴 맞아요. 자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른고 골르래요. 자 철제 무기로 정보 활동했다. 철기 시대잖아. 막집 동굴 구석기잖아. 소를 이용한 기피갈이 일반화되었다. 이건 여러분들 신라. 특히 통일신라. 뭐 이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파영동고 청동고 이게 되겠죠. 자 빗살물이 토기는 누가 뭐래도 신석기 때 대표 토기가 되겠고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어김없이 나오는 각 나라별 여러 나라의 제천 행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뿌여 고구려 똥예 사만.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부여는 여러분들 무천입니까? 아니죠. 부여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 있었죠. 자 10월달에 있었던 고구려 똥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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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 다음에 동해는요. 동해가 무천이죠. 영고는 부여라니까. 자 사만 같은 경우는 5월달 10월달 제천 행사 두 번 있었다. 5월 수리날 10월 계절제 맞습니까? 리을 리을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특히 여러분들 여러 나라의 성장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지도가 자주 출제가 되곤 합니다. 부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구려 옥동이 사만이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역시 왕대사 문제 단독 문제입니다. 자 이 왕 누굽니까? 26대 왕이래.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쵸? 근데 중요한 키워드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로 옮겼다. 백제우 중군주. 그 다음에 오늘 날짜기 충북 옥천. 여기서 이제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 진우왕에게 죽었던 바로 백제우 중군주 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국호를 남부이라고 개칭하였다. 바로 답이 나오네요. 맞죠? 1번. 미륵사 무왕이고요. 고웅에게 서기를 편찬하겠던 근초고왕. 윤충정군 보내서 대하성을 치고요. 신라를 압박했던 의자왕. 동진에서 마라나타를 통해 불교를 승했던 건 침을 질질질 흘렸던 침유왕. 장담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런 문화사 문제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지금 사진 자료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실제로 이 절을 가봤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이 절을 가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가 키워드야. 선생님이 한번 찝어드릴게요. 자 밑줄 쫙. 신라 탑 중에서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고 이게 더 키워드야.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대. 석탑인데 벽돌 형태를 띄고 있어. 석탑인데 벽돌 스타일이란 말이지. 말이 꼬였네. 모전 석탑이라고 하는데 전탑. 벽돌탑을 모방한 석탑이다. 바로 신라의 분황사지 모전 석탑이야. 여러분들 이 단어만 가지고도 뭔가 석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요게 되겠죠. 오케이? 4번으로 가주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잘 찾았고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삼국이 하나가 되다라고 했어. 자 삼국 통일 문제가 3점짜리로 아주 거하게 나왔네요. 자 우리 삼국 통일의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죠? 특히 백제 멸망과 고구려 멸망 순서 잡으셔야 되겠고요. 자 부흥 운동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매기전투. 매수성과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됐다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스토리 내용을 딱 보니까 연계 소문이 죽고 4분이 일어났다. 그래서 고구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기벌포 전투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고구려 부흥 운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래 그 내용이야. 고구려 부흥 운동을 여러분 찾으셔야겠죠. 자 찾아볼까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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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아하 찾았죠. 자 문모왕이 당시 보좌왕의 아들이었던 안승을 자 보독국의 왕으로 임명하였다. 보독국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고구려 부흥 운동을 지원해줬는데 신라가 망가뜨린 고구려를 왜 지원해주냐고 자 고구려를 포섭해가지고 당을 견제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죠. 자 이 당시에 보독국 왕으로 임명했다는 거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흑치상제는요. 백제 부흥 운동 관련된 것과 관련이었고요. 을지 무덕 살수대차와 백강 전투 전부 다 앞에 있었던 이야기로 좀 나왔으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개로왕은요. 너무 뜬구려 남는 얘기고요. 맞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엽서에 지금 키워드 부석사라는 눈이 보이고요. 화음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통해서 이 승려는 바로 의상. 원효와 의상. 우리나라 불교의 대중화의 어떤 선두주자였던 의상스님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의상하면 키워드가 여러분들 화음사상. 맞죠? 그 다음에 부석사. 요 정도만. 너무 땡큐요. 하나만 더 한다면 관세음신앙까지. 뭐 요 정도 할 수 있겠는데요. 볼까요? 거봐. 의상 시크해서 3개라니까. 자 화음사상. 영주 부석사. 그 다음에 의상엔 관세음신앙. 관음신앙을 이야기했다. 자 환경사 9층부터. 이거 짜장스님이죠. 무에가는 원효대사고요. 유식 원칙 스님이고요. 해동 고순전 고래 각훈이라고 하는 승려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그 다음 7번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가의 왕의 업적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대왕함이 내려다보니다. 아 선생님 또 경주 갔을 때 정말 빼어난 경치. 야 그 다음에 갈매기들 많이 날아다리고 파도 치는데 갈매기들 새우깡도 조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 대왕함의 주인공은 바로 문무왕입니다.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선생님도 이것만 보고 이거 문무왕 문제인가 라고 했는데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도 실수할 뻔했는데. 실수할 뻔했거든요. 이 문제는. 자 선왕을 기리면서. 그러니까 문무왕을 기린다라는 거야. 선왕. 앞에 왕이죠. 그러니까 문무왕의 아들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무왕은요. 삼국통계를 완성한 왕이었죠. 아버지가 무혈왕이었고요. 맞죠? 근데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이 바로 7번 문제예요. 주인공 가왕입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뉴스페이펄킹이죠. 신문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무왕의 업적이 아니라 신문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따라서 신문왕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이런 사료를 통해서 신문왕과 관련된 이야기다. 자 신문왕 뉴스페이펄킹. 자 3대목은 진성의 왕 때고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음을 폐지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신문왕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다반선지가 이거란 말이지. 정답 2번. 인사를 한다고는 유아부를 창설하겠다. 그 앞에 왕. 그 한 차 앞에 왕이 진평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 건원은 누구야 이거는? 건원은 여러분들 이거 뭐 이거 잘 잡아놔야 돼. 법풍왕 때 이야기야. 그 다음에 동시전 설치했다. 지증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아 뭐래 뭐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꼼꼼히 사료를 읽으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에 이어서 갑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 스토리를 물어보는 문제. 이번 67회에서도 많이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해공왕이다. 자 왕과 왕비를 반란구리에게 피살됐다. 자 피살되다니던 불쌍한 왕 해공왕. 해공왕 이후에 신라 내리막길이라는 거 우리 두 마리 더 잔소리죠. 그때를 신라 하대라고 했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신라 말에 신라 하대의 어떤 어수선한 상황을 고르면 되는 거야. 맞죠. 어지럽던 정치상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장보고. 특히 선생님이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김원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과 신라 말. 원종과 인호의 난. 김장원 이 세 가지 사건은 꼭 답으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라 라고 여러분 언급을 했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음 4번이 되겠죠. 김원도 판란 앞에 이야기. 이사부가 우상국 정복했던 건 지증왕 때 이야기. 불국사 마찬가지로 이거 신라 경도광 때 이야기고. 거칠부 국사 신라 진흥왕 때 이야기입니다. 다 신라와 관련된 설명이지만 시기상으로 다 앞에 있었던 내용이 되는 거야. 정답은 몇 번? 4번. 자 여러분 이 문제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뻔한 문제였고. 자 9번 갑니다. 아 9번 또 우리 문화 파트 나왔어요. 자 양태사의 글이 유명했다. 이거 갈고도 풀 수 있어야 되긴 해요. 좀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근데 요게 키워드죠. 정효공주 정해공주. 발해 문왕의 딸들 아닙니까. 아 또 나왔네요. 발해 문왕이라고. 그래서 이 국가는 바로 누굽니까. 아 어떤 나라입니까. 발해죠. 발해. 그렇죠. 발해 우리 발해 왕들은 또 세 명이 있었지. 무, 문, 썬. 무왕. 문왕. 썬왕. 맞죠. 특히 이제 발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발해 교육기관 주자감 맞습니까. 국자감 아니야. 국자감은 고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신라구 백제구 통일신라구 고려가 되겠죠. 다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 잘못된 설명. 1번 정답 1번. 자 그 다음 10번. 자 다음 사항이 있었던 사실로 오른버 골르래요. 역시 스토리 문제야. 자 견훤이라고 하는 후백제구 군주가 아들이었던 신검에게 금산사에서 감금당하고. 맞죠. 결국 이런 찰나에. 자 블라블라 이렇게 쭉 나오죠. 사료가 후백제가 망해하는 그 순서가 됩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아 3점이네요. 아이고야 이거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자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후백제가 망하면서 후삼국이 통일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918년 고려가 공국된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궁예가 폭정을 거듭하다가 쫓겨나고 고려가 공국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비법이야 이거. 센세이션 암기비법. 공고일. 공고일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 자 공산전투. 고창전투. 1, 2천 전투라 그래가지고. 자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전투들이 있습니다. 나는 공고일 학년이야. 공고일인데. 자 공산전투에서는요. 태조 왕건이 죽을 뻔했죠. 견훤에게. 그리고 고창전투에서는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한 번 눌러줬고요. 1대 1인의 스코어가 맞죠. 자 그리고 여기 사이 들어가는 스토리가 이제 뭐가 되냐면. 후백제의 내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백제를 멸망하는 과정에서 1, 2천 전투 생기고. 이제 나중에 후백제를 통일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몇 번이야. 그렇죠. 이거 4번입니다. 4번.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곧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번, 최근에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후백제의, 아니 뭐야. 후삼국의 통일 과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후백제 멸망하기 직전에 또 일 중에서 신라가 망했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 챙겨 가셔야 되고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이게 나왔죠. 공산전투랑. 그렇죠. 자, 궁예가 광평상 설치했다는 건 앞에 이야기. 고려가 만들어지기 전에. 후백제의가 있었던 시절에 있었던 내용. 자, 정답은 4번. 좋은 문제였죠. 자, 11번은 가볍 문제로 1점 자리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고려연호라고 했는데 태조왕건은 천수를 사용했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광덕과 준푼이라고 하는 연호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광종임금이죠. 광종은 과거제를 시행했다는 거. 맨날 나오는 키워드죠. 과광, 과광, 과광. 과거제, 광종. 과거제, 광종. 과광, 과광, 과광. 아, 좋아. 챙겨가셔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흑창왕건이고 전시과제도 시행했다. 이거는 언제입니까? 그 고려 성종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인종 때의 역사서가 되겠고요. 12목 설치했다고 고려 성종 때의 이야기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12번째 문제입니다. 자, 강조의 전변을 구실로 해서 침략한 거란. 이 거란의 침략기 중에서도 거란의 2차 침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상당히 3점 자리라고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는 게 이 거란의 침략은 고려 현종 때야. 특히 여기 이제 또 고려왕이 나주까지 피란을 갔다. 그때 관련된 내용으로서 현종인과 관련된 거. 현종하면은 거란의 침략을 막아나고자 불교대장경, 초조대장경이 가능했다라는 거. 이거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북의 사건은 왕건 때 있었던 이야기죠. 적오일 피사 사건은 몽골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전부 다 이것도 무신직 공개 때 이야기. 신도는 공민왕 때 이야기니까 전혀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다 뒤에 있었던 내용이죠. 정답 몇 번? 2번. 자, 13번 문제. 자, 이해민을 제거했다. 이해민을 제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경대승이죠. 경대승. 이해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람. 경대승. 이 경대... 아, 미안해요. 어, 정말 미안해. 경대승 앞에 있었던 인물이죠. 미안해요. 경대승 다음에 이해민이죠. 정말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최충헌이야. 최충헌. 자, 선생님이 잘못 설명할 뻔했어요. 최충헌이죠. 아, 이해민을 제거한 건 최충헌이잖아. 최시정권의 서막을 열었죠. 좀 이상한다고 느꼈죠, 여러분들? 최충헌이야? 미안합니다. 최충헌. 최시정권의 서막을 열었던 최시정권의 첫 번째 주자 최충헌은요. 자신만의 권력기구를 만들면서 강화해 나갔죠. 교정도감 아니었습니까? 자, 따라서 정답 2번. 그리고 이걸 아들이었던 최우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아들은 정방도 만들었죠. 삼별초 역시 최우가 만들었던 건데 삼별초의 투쟁은 뒤에 있었던 이야기. 최무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훈유십조는 왕관과 관련된 내용이죠. 정답은 2번. 자, 그다음 14번입니다. 자, 윤관 나왔죠. 동북구성 나왔습니다. 윤관의 동북구성. 그다음에 처인성에서 살리타이를 죽였다. 몽골과 쌌던 내용이야. 여기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역시 다 흐름 문제야. 흐름 문제. 여러분, 느꼈죠? 광군은요. 여러분들 고려 정종 때. 고려 2대 임금. 고려 3대 임금 정종 때.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 군대고요. 강동육주는요. 거란과 관련된 거죠. 아, 서희의 강동육주는. 여진 침략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이지현의 만권당. 고려 말 있었던 내용이죠. 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나중에 윤관 장군이 별무반을 조직한 다음에 이렇게 동북구성 개최했다. 이 내용 나와 있잖아. 결국은 나중에 여진 애들이 국력이 강성해지면서 이걸 돌려달라고 떼쓰잖아. 고립장에서는 이걸 돌려주게 되죠. 국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지출 때문에. 그래서 그 동북구성을 돌려받던 여진족이 말이야.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기 보면 자세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게 금나라잖아. 금나라가 4대 관계를 요구했고요. 그때 이자겸이 이걸 수용하게 되고. 나중에 묘천 같은 경우는 금나라 터벌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걸 외쳤으니까. 이런 스토리를 정확히 꿰고 있어야 되는 문제. 솔직히 이거 3점짜리로 나와도 정말 괜찮은 문제였어. 자, 출제위원들께서 2점짜리로 하셨지만 그건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좋은 문제라는 거. 압록강 도련포에 이르기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거란의 침략을 모두 다 물리친 다음에 거란의 3차 침략.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감찬의 기주대첩 이후에 나왔던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15번입니다. 자, 김방경은 상당히 생소하죠, 상소해요. 근데 김방경보다 여러분들 일본 정벌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한국사에서 일본 정벌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특히 말이야 대규모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일본을 원정했던 순간이 바로 고려 무신직공개 끝나고 원간섭기 시작이 되었던 그 무렵 그렇지 바로 여몽연합군이 정동행성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맞죠? 정동행성이 뭡니까?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기구 어떤 그 일본 원정과 관련된 내용이 2번이 되겠죠. 삼전도비는요. 병자호랑과 관련된 거 사심관제도는 태조왕권 아니야. 조의총이 낳은 무신직공개에 대한 저항운동이었고 진울스님 정해상수 결사문. 이거 뭐야? 고려 중기 때 아니, 무신직공개 때 승리였던 진울의 어떤 교정통합운동의 일환으로 나온 설명이 되겠죠. 답 2번 자, 그 다음에 16번 가볼까요? 아, 또 사진이 나왔어. 여러분들 어... 이거 2점 자료 나왔는지 선생님에서 조금은이야. 1점으로 나와야 돼. 논산 나왔습니다. 논산 관촉사! 아, 머리 엄청 큰 불상이었죠? 논산 관촉사! 아, 정서 3번이야. 자, 이세계 모근집이라는 시의 일부라고 나와있는데 이야, 한산의 동쪽으로 팽렬이쯤 되는 곳에 은진현이라는 그 안에 관촉사가 있다네. 크나큰 석상 미륵존이 있으니 내 나간다며 상부... 아, 땅에서 솟았다. 이 불상. 자, 여러분 뭐 이천동 불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산마의 삼전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파주 용미리 불상도 있고 막 그러는데 자, 논산 관촉사! 생김새 알아내립니다. 알았죠? 약간 머리가 큰 불상. 정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 진짜. 산지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자, 일단 국자 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국자감과 관련된 건가? 어, 국자감은 그 학문 교육도 가르쳤지만 유교 교육도 가르쳤지만 기술 교육도 가르쳤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국자감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국자감은 고래의 국립교육기관이죠.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문허공도는 여러분들 구제학단과 관련된 내용이죠. 최충. 중앙에서 지방의 훈도나 교수가 파견됐던 건 지방에 있는 향교가 되겠죠. 역시 향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장학기기 및 양연고가 설치됐다. 고래 예종 때 국자감에 일종의 장학재단이라고 쓰이는 양연고가 설치되었다. 사과독서제는 세종대왕 때 학문 정진을 위한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18번. 이자겸 나왔습니까? 근데 아, 보니까 이자겸에 중추원 추밀원 부사가 되었고 어사대 대부가 되었다. 상사성의 좌복에 문명되었고 중선방성 중설행이 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고래 관직이 나왔습니다. 중추원 왕의 비서기구죠. 추밀이란 말은 여러분들 국가의 기밀을 이렇게 모으고 수집하고 쫓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어사대는 왕의 비서기구 아닐까. 아, 미안해요. 어사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기억이 1번 답이네요. 화폐 곡식 추라본 이건 뭡니까? 삼사와 관련된 내용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원간섭기 때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됐던 건 도병마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순서 문제 또 나왔습니다. 연표와 관련돼서 여러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 자, 최영장군 요동정벌 나왔기 때문에 고려말 위하두의군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위하두의군의 결과 나중에 이성계를 비롯한 신진세대부가 과전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조선을 만드는 어떤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있었던 내용으로써 3번 다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20번 문제. 나라의 흥망이 장래교 교훈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역사서를... 야, 어렵네. 어려워요. 어려워. 자, 이 문제가 아마 정근대 파트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 사료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사료를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 자, 선생님이 우리 역사서 문제 나올 때 역사서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조선왕조, 신로 이런 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 후기 때 조선 후기 때 국학에 대한 어떤 중심과 관심 속에서 유독공의 발해고라든가 그다음에 안정보교, 동사강목이라든가 이런 역사설들도 있고요. 또 뭐 조선 초의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 만들어진 정당성과 건국의 어떤 정당성을 노래하기 위해서 고려사학 이런 거 몇 가지, 지금 말 빨리 했지만 역사서는 여러분들 크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일단 알아야 돼. 가장 기본이야, 알겠죠?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중 하나거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삼마천의 사기를 따랐대. 기전체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삼국사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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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근데 그 문제 끝까지 읽어야 돼. 삼국사기 아닐 수도 있거든? 아, 삼국사기 아니네. 가짜 왕, 가짜 왕, 가짜 왕. 여러분, 신돈 아시죠? 그래요. 고민할 때 신돈 아니다.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아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신, 우, 신, 창. 우왕, 창왕이 고려 왕실의 혈통이 아니라 사이비 왕이다. 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고려를 비판하면서 조선 왕조의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한 역사서가 되는 거야. 음. 아, 고려사가 되겠죠, 고려사. 5번. 보여요, 여러분들? 5번. 5번 밑줄 쫙. 고려의 건국 정당, 조선의 건국 정당성을 노래했다. 따라서 5번이 되겠죠. 유득공의 바래고가 되겠고요. 동명왕 편이 되겠죠, 이규보의. 맞죠? 고려사를 중심으로, 민간, 아, 불교사를 중심으로, 아, 이거 삼국유사가 되겠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서연대선으로 기록하였다. 안정목의 동사강목,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문제였어. 아, 정말 좋은 문제. 자, 그 다음 21번, 가에 대한 설명. 자, 이시의 은안인 여러분들, 이걸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김종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역사 문제 풀 때 인물,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더 강력한 키워드, 성종실록입니다. 근데, 이 문제도 어렵네. 뭐 인물 문제가 아닙니다. 뭐 김종직, 조이제문 나올 것 같았는데, 뭐 사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이시의 은안인 나왔으니까, 세조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니었고요. 성종실록이니까, 성종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아니었어. 물론 조선이라는 건 여러분 잡으셨겠는데요. 자, 유황소입니다. 이 기구를 물어봤으니까, 기구 유황소가 되는 거예요, 유황소. 왜? 선비들을 뽑아서 향의들을 불법에 규찰하겠다. 아, 빨간 편 잘 안 드는데, 선생님이. 빨간 편 눈 아파가지고. 요고, 요고, 요고. 선비 유자야, 한자로. 지방에서 선비들이 향의들을 견제하고, 수령을 보좌하기 위한 만든 지방 자체인 유황소야, 이거. 정말 좋은 문제야. 유황소의 간부를 좌수별감이라고 해요. 2번이죠. 조광주의 소격서가 되겠고요. 풍기구수, 주세붕은 성원이 되겠죠. 대사성은 성균관의 대표 관리가 되겠고요. 매양 향도 활동하는 거죠. 향도와 관련된 설명. 정답은 2번. 야, 이 문제 좋다. 박수 한 번 쳐주시죠. 이 문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자, 고려사 철요? 자, 인물 누구죠? 고려사 철요? 문과 합격했다. 함경도 백마절대사. 함경도에서 활동했대. 그리고 북방, 어떤 국방에 힘 썼던 사람인 것 같고, 고려사 철요, 개요정에서 살해했다. 김종서야, 김종서. 인물 문제로서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얘가 누구야? 어려웠을 것 같아? 김종서야, 김종서. 김종서. 김종서가 여러분들, 우리 4군 육진할 때, 육진을 개척했던 두만강 호랑이가 바로 김종서 아닙니까? 물론 이분은요, 문관이었어. 근데 우리에게 김종서 장군의 이미지가 강한데, 김종서, 육진 개척했던 김종서 장군이야. 1번이야, 1번. 알겠죠?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나머지 선지들이 여러분들, 걸러낼 줄 알면, 이게 답이 나와. 해볼까? 불시잡변, 정도전이고, 위윤삭제, 조강조죠. 요정도 알고 있어? 쓰시마섬, 이게 이종무잖아, 이종무잖아. 오답으로 4번을 많이 체크했을 것 같은데, 5번은 완전히 생뚱맞죠. 대동법 확대를 실시했다. 건의했던 사람은, 김육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정답은, 1번. 딱 좋네. 자, 그 다음에 23번. 자, 만상이었던, 우주지역에서 활동했던 만상, 임상, 오기, 인삼무역으로, 큰 인이, 그 다음에 연행사 나왔고요. 인삼 나왔고요. 조선 후기라고 하는 시대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조선 후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솔빈부의 말은 발해라니까? 우리 아까 문제 나왔을 때, 발해 문제 나왔었는데, 아까 양태사와 발해 문항 이야기 나왔을 때. 자, 솔빈부, 발해의 오경 15부 할 때, 그 부 중에서 솔빈부라는 행정지역이 있어요. 여기 말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5번은 발해에 대한 설명. 자, 담배, 그 다음에, 나파는 공인, 시사, 그 다음에 장시, 판소리. 전부 다 조선 후기와 관련된, 정말 핵심 키워드들이니까, 답은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24번 임진왜란, 조명연합군과 유성용, 명나라, 어쩌고저쩌고, 일본, 그 다음에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다. 자, 임진왜란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임진왜란인데, 문제는 지금, 이 전투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평양선 전투 이유거든요. 평양선 전투 이유라고 한다면, 휴전협전, 거의 직전에 있었던 전투라고 보면 돼. 나중에, 이제 휴전이 성사되고, 물론 일본의 무리한 이유가 휴전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뭐합니까? 그쵸? 이순신 장군이, 명량과 노량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노량과 명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개전 초에 있었던 게 동래성 전투고요. 한산도 대처는, 명나라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승리입니다. 신립전, 개전 초에 있었던 전투고, 최은덕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나오면 안 되죠. 뭐, 최은덕이 올라산성에서 만주부대를 정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4군 육진, 특히 4군 개척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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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양자가 평양선 전투야, 알았지? 행자가 행주대첩이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리고, 휴전, 그리고, 명량이야, 명량. 이것도 따라해볼까? 명량, 뭐라고? 명량, 뭐라고? 명량, 명량. 자, 명자가 명량해전. 그다음에, 이수신전투 전사하셨던, 임진왜란 전쟁의 종지부를 끝냈던, 노량해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거 양행을 물어봤어. 선생님이, 명량, 노량을 물어볼 줄 알았는데, 바로 직후의 상황으로써 행주대첩을 물어볼 문제였습니다.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 3점으로 나와도 정말, 오, 괜찮았을 것만큼,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 임진왜란 순서를 우리가 보통 많이 기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올 67의 한능검 심화는 순서 흐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듭니다. 자, 24번 문제 봤고요. 25번 이어서 갑시다. 자, 이번에는 간단하죠. 자, 문제로서 이제 북학의 책을 썼던 박제가. 딱 생긴 것만 보고 알 수 있겠지만 정의학용이죠. 정의학용. 두 분 다 실학자들로서 중동주의 실학자, 중상주의 실학자입니다. 자, 백리척 정상기 동국지도고요. 과구로 이익이 되겠죠. 의산문답은 홍대웅이 되겠고요. 여전론을 통해서 토지 분배를 이야기했던 사람, 바로 정의학용 4번. 자, 양명학은 강화학파 정제도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정의학용 관련 4번이 되겠죠. 정의학의 대표 조선은 목민심서, 경세유표.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은 26번입니다. 자, 조선 후기의 군사조직의 개평. 자, 조선 전기 때는요. 오이가 있었는데, 오이란 말 없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이 만들어졌다. 맞죠? 그 어총수금이야. 그 다음에 어총수금. 어총수금. 어, 빨리 수금해! 총수금해라! 총정리해라! 총집합해라! 빨리 총수금해! 어, 총수금하란 말이야! 어영청, 청룡청, 수어청, 금이영인데, 이 문제가 그렇게 엄청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총수금 이렇게 되니까, 1, 2, 3. 오군영의 어떤 스토리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조선 후기니까. 오군영 가운데 가장 먼저 창설하는 게 훈련도감이에요. 훈련도감은 무조건 안 맞죠. 암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왜? 훈련도감에 3가지 이거 물어보거든, 시험에서. 포수로 구선됐던 부대, 조총부대, 그 다음에, 급료를 받았던 직업군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야. 임진왜란 중에. 그리고 나서, 어영청, 어영청, 총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영인데, 총영청 2번, 금영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다가가 되는 거야. 나가다. 나가다. 또 흐름 문제였어. 나가다. 특히 이게 총영청을 몰랐다면, 이괄의 나는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괄의 나는 인조 때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 이거 순서를 몰랐다면, 진짜로. 정답은? 나가다. 3번. 자, 27번. 자, 정조. 이 사진 나오면 정조라는 거 알아야 돼,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사진 아니야. 그 정조가 자기 아버지였던 사도세자 무덤에 현룡원을 행차하는 모습을 그림. 화성능행도의 그림이죠. 화성능행도. 이 그림에 이를 메울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화성에 있는 현룡원에 행차하는 그림을 묘사한 건데, 자, 정조 시대 때 있었던 내용이죠. 자신의 어머니 때, 해경이 홍시로 오시고 다녔던 거. 자, 정조하면 여러분, 붕당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탕평책을 실시했던 분. 맞죠? 자, 그래서 탕평이니까 3, 4번 헷갈려야 할 것 같은데, 탕평비는 영조야. 정조의 앞에 임금 할아버지지. 영조였다고. 초계문신제, 바로 3번이 되겠죠. 정조하면 항상 장용영 규장강 나왔었지만, 초계문신제도 여러분 강조 많이 했습니다. 자, 예송군제는 현종 때고요. 만덕묘는 숙종 때입니다. 아까 탕평비는 영조라고 했고요. 자, 의군부와 삼군부의 기능이 정상화되었다. 이거 흥선대원군대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 속에서 나온 거지. 자, 28번입니다. 황사영 백서사건 나왔습니다. 자, 정조식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신혜, 신혜, 신유박기 위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여기 되겠다. 그렇지? 황사영 백서사건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정도 한 문제, 어려웠어. 황사영 백서사건은, 솔직히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제 천주교의 포교와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의 어떤 전파 과정 속에서, 자, 당시 조선정부에서 탄압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박해들이 몇 가지 있었단 말이지. 그때 이제 뭐 신유박해, 신혜박해 중에서, 신혜가 먼저입니다. 신혜박해, 신유박해. 이제 신유박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29번 균연대사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가사건, 척화비,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통해서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특히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여러분들, 신미양요의 원인이 됐던 사건입니다. 자, 신미양요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자, 뭘 골라주시면 될까요? 짜잔, 5번이 되겠죠. 자, 미국이 찾았던 신미양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암기비법 광어. 광성부에서 어지현 장군이 미군과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게 되겠죠.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됐던 건 임오군란이 되겠죠. 뭐 갑신정변이나. 자, 외규장각 도사는 병인양요가 되겠고요. 통신사 파견은 임진을 한 이후,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됐던 건, 진주 임술농민 봉기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자, 가조약과 나조약 나왔는데, 양화진 점포 개설권은 조청 상민 수립 우역장정으로서 임오군란 이후에 썼던 사건 조약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 한 달 전에 뭐 쌀 통보한다. 반공영 선포권과 관련되니까, 이거는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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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조일 통상장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임오군란 이후에 관련된, 둘 다 임오군란 이후 체결된 조약이 되겠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라. 근데 문제는 사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조약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자, 통감부는 여러분들을 을사 내게 하게 되겠고요. 관세 자주권 인정했다. 여기서 들어가진 않습니다. 관세 자주권은. 자, 그 다음에, 최혜국대우는, 자, 여기 들어가는 게 맞아. 아, 최혜국대우. 응, 최혜국대우. 아, 어려운, 어려운 문제다 이거, 어려운 문제다. 최혜국대우 들어가. 조일 통상장에서 최혜국대우 들어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경비병주도는 여러분들 임오군란 이후에 재물포조약과 관련된 내용. 갑신정변 연호로 체결됐던 건 한성조약이나 뭐 텐진조약이 되겠죠. 그 조약이 아니잖아 지금, 그치? 정답은 3번. 자, 30번 문제 어려웠어요. 응, 어려웠어. 진짜 어려웠어. 자, 그 다음에 31번. 자, 요거 뭐지? 다음에 들어가 검색창. 방문국에서 만들어진 근대신문이라고 했어. 정부가 발행했던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최초신문이야. 순순순. 열순자인데, 10일마다 한 번씩 체결되었고, 아, 체결됐대. 10일마다 한 번씩 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순순순. 순한문이다. 정답은 5번. 여권통문 보도했다. 이건 이제, 그 찬양의회와 관련된 거죠. 대한민의신부나, 그 다음, 국제보상운동 기회의회, 대한민의신부, 의병호위보도, 대한민의신부, 그 다음에, 외국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도 반영하였다. 이건 독립신문과 관련된 내용이지. 자, 그 다음, 32번, 동학논민도입니다.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논민분들이,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다. 즉강수로 중심으로, 폐정경안을 이루었다. 그 다음, 그 이유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2차 봉기와 관련된 내용, 바로 남적과 북접이 연합하였다. 일본군의 경북궁 전령과, 청일전쟁 발발로 인해서, 다시 동학논민군들이, 일어서게 되죠. 그때, 남적과 북접이라고 하는, 이 조직들이 연합하게 되면서, 2차 봉기 모습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큰 규모가 나타났었죠. 하지만, 우궁치 전투로 패배하고 말았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황령총 전투는, 1차 봉기 때, 어디 있었던 거야? 저기, 장성 황령총 전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고, 앞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내용, 다 앞에 있는 내용이야. 전부 다 동학논민운동과 관련된 스토리로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이걸 순서로 또 나열해본다면, 꼭 이런 거 하고 싶더라고. 이 같은 문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전부 다 뭐다? 동학논민운동과 관련된 선택지란 말이지. 순서를 나열해보고 싶다면, 이게 먼저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5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엑사 이용태가, 2사한 지도 하니까, 1차 봉기에서, 황토윤과 황령총 전투가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이거, 본인도 이렇게 했다면, 잘한 거야. 알겠지? 자, 33번 갑니다. 자, 근데 교육기관으로서, 양반 자제들을 우선 선발했다. 그리고, 신학문을 가르치는 관립이었다라는 건데, 자, 동문학이 되는 겁니다. 동문학. 전혀 관련이 없죠? 정답은 5번. 뭐, 유경공원이 될 것 같아, 아까 그 문제는. 자, 그 다음에, 34번 초대주미공사 박정양입니다. 박정양. 아, 박정양은 낯선 인물인데, 여러분한테는, 단독문제로 나왔다니, 대박이네요. 점점 한능검이 어려워지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자, 박정양. 이분은 여러분들,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급진파관료. 나름 뭐라 그럴까, 진보적 관리였는데, 중청 관제 개편을 추진했던 사람이야.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샌프란시스과 흥사단은, 안창호. 조선책량 갖고 온 사람은, 김홍집이 되겠고, 오산학교, 이승훈, 국문연구소에서 활동했던 건, 주시경 선생님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35번. 자, 고종이 광무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으로서, 올바른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 광무개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보개혁과 을미개혁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나름 자주적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군사제도개혁이 있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4번으로 체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36번을 볼게요. 자, 또 흐름 문제로서, 사회에 대한 내용. 자, 탁, 내가 다 나왔으니까, 1차 한일협약이 되는 거고, 군대에서는 나왔으니까, 이거 정미칠조약과 관련된, 한일신협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을사조약, 을사늑약이 들어갈 것 같지? 그렇지 않니? 맞니? 응.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됐죠. 답은 5번. 대라우치 총독은 조선초대 총독이었고, 13도 창의군, 자, 이건 여러분들, 정미칠조약 이후에 나왔던 정미의병이 되는 거겠죠. 기우각서도, 더 뒤에 가서 나온 내용이고요. 황국중앙총상회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1898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자, 그 다음, 37번. 판결문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징역에 처한다. 오보경 나왔고, 김상옥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단원으로 활동했다. 여기 단장 의열, 의열단이지. 김원보. 의열단이죠. 의열단. 의열단은,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3명의 김씨분들 기억하시고요. 선생님 김민석.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단은 뭐예요? 니은이죠. 나석주. 박재혁, 부산경찰서에다 폭탄해지셨던 분. 이런 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자, 나석주가 나오겠다. 나석주 선생님이 나와야겠죠.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처지했던 건, 보안회가 되겠고요. 105인 사건, 신민회죠. 그 다음에, 조선총독배 국권받안 요구서를 제출했던 건, 임병찬의 독립의본부. 그래, 복벽주의를 지향했던, 이륭양의 임시정보와 관련된 건, 이런 건지죠. 그쵸? 자, 답은, 3번. 38번. 한일 학생들 간의 충돌로 있었던, 1929년 11월. 11월 3일 학생의 날이었는데, 맞죠?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조선인 본의의 교육제도 확립을 요구했으면서, 식민교육에 대해 저항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신부는 이때 없었던 신문이고요. 신간에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민중대회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으로 됐던 건,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정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오, 대전자령전투. 대전자령전투 나왔어. 대전자령전투. 쌍성보전투. 대전자령전투에서, 쌍선전자. 쌍선전자는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까? 한국 대표기업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기업이잖아. 그러니까 대한, 아, 한국 대표기업이잖아. 한국, 독립군이죠. 오케이? 누구야? 지청천. 북만주에서 활동했던 분이죠. 한국 독립당의 부대였으니까, 한국 독립군의. 됐어요? 됐어요? 아, 좋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40번. 창시개명이 문제가 아닌 날이 닥칠 겁니다. 그때가 죽느냐? 자, 여기부터 설명을 해줘야겠다. 너무 중요한 선지들이 많아, 넘어가기 좀 아쉽다. 그치? 미안해요, 여러분들. 자, 한국 광복군이 되겠고, 음, 자의시로 이동했던 건, 대조선 국민군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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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최초 한인투쟁부대는 조선의용대. 이거 훗날 조선의용군으로 이제 또 분리개편이 됐는데, 홍본도 청산리. 자, 홍본도 부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교전했던 건 김자진영군의 북로군정서. 정말 유용한 항일투쟁과 관련된 군의 군부대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진짜. 자, 40번. 창시개명이 문제가 아닌 날이 닥칠 거다. 자, 이때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에 걸려 아무것도 배지 않을 겁니다. 자, 국가청동문법 징용력 나왔으니까 일제의 3, 40년대 통치 방식으로서 일제의 통치 막바지 때 있었던 아주 끔찍한 모습들이 되겠죠. 10년대, 12년대, 1924년이고요. 한국시민사상 암성이 되었다. 농민총동맹은 여러분들 20년대 있었던 거니까 아니고요. 답은 3번, 아, 5번, 자, 40번 너무 쉬운 문제고, 41번 어린이나라, 어린이를 위한 나라. 방정화, 천도교 계열이라는 거 잡으셔야겠죠. 무조건 천도교야, 천도교. 천도교의 신문, 만세 봅니다. 천도교. 천도교가 원래 동학이었죠. 동학이라는 종교가 민족 종교로서 천도교로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동학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뭐야?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특히 천주교 의민단. 한 번씩 나오니까 이건 좀 써드릴게요. 생소한 거, 어려운 거니까. 자, 그 다음 42번. 이윤재, 최연배, 신채호 나왔습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 민족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역사학계나 국어학계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분들이죠. 자, 그 시절 우리가 알맞은 걸 찾아야 된다면 정인보 선생님의 민족의 어를 강조했다. 조선학운동. 장지헌, 유길준, 최익현, 신원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민족문화 수호운동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게 되겠죠. 답은 1번. 자, 43번. 아,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지. 관동대학설. 1924년 관동지방, 일본의 관톡, 관동지방에서 정말 대규모 큰 지진이 발생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 정부는요. 일본 시민들의 어떤 분노와 그들의 어떤 슬픔과 그런 감정들을 조선인들에게 돌렸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들이 여자들을 겁탈하고 다닌다. 이런 말도 안 된다는 말을 퍼부으면서 그때 이제 이성을 잃었던 일본 국민들 중에서 급기진적인 사람들이 이른바 스스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경단을 조직해가지고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있었, 당시 일본에 있었던 한국인들 그때 일본에 있었던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끌려갔던 사람들 아니야.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간 노동자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희생당했던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관동대학살 관련된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자 중요한 건 일본 지역이죠. 일본 한인기구 경학사는요. 서간도에 있었던 거 서전서속은 북간도에 있었던 거 28 독립선언이 바로 일본에서 일본 도쿄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달라고 요구했던 독립선언문이 되겠습니다. 대조선 국민구단은 하와이에서 있었던 박용만이 조직한 부대가 되겠고요. 대한광복군 정부는 연해주에 있었던 단체. 답은 몇 번이에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더 지역사 문제로서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43번에 3번. 자, 그 다음 44번입니까? 네, 자, 몽양하면은 여러분들 여운형 선생님이란 거 알아야 돼. 백범하면 누구야? 김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몽양하면 여운형 선생님인데 자, 여운형 선생님은 1918년 3.1운동 터지기 전에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요. 특히 해방위원회 좌우합작운동을 조직했던 분이야. 정말 뭐라 그럴까? 평생 이 나라의 독립과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힘썼던 분이 되겠죠. 자, 특히 해방 직후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당시 정부의 어떤 권력 공백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 이분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론조사 했을 때 당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로서 오히려 김구 이승만보다 훨씬 더 인지도가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명훈형 선생님이 시험면이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좌우합작. 우리가 분단의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김규식 선생님과 더불어서 좌우합작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또 여운형이었죠.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박은식 선생님 권업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은 이상설,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친일파를 차단했다. 박상진이 되겠고요. 백산사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다. 아니제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45번 2차 헌법 개정. 우리나라 2차 헌법 개정은 54년에 있었던 바로 4.45 입개헌입니다. 나와 있죠. 나와 있네요. 4.45 입개헌은 뭡니까?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문턱을 깨기 위해서 사실상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개헌한 헌법이 되겠죠. 5번이 되겠죠. 통일주체의 유신헌법이 되고요. 5년 단위 9차 개헌으로 이루어진 결과물. 유신헌법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유신헌법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전도한도 이렇게 했고요. 4번처럼. 자 그 다음 46번입니까? 화폐의 역사. 오 정말 신선한 문제입니다. 명도전 청동기시대 해동통보 고려 고려 조선 구한말 대한제국 이렇게 되는데 자 옳지 않은 것 3번이죠. 너무 쉽네요. 나머지 다 맞는다는 거 여러분 잡고 가야 될 단. 선생님이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진짜 맞는 설명이고 정말 중요한 설명이고 딱 할 말만 한 선지야. 그러니까 남의 선택지들 기억하세요. 알겠죠.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자 3번 같은 경우는 경고복군 중간을 위해서 흥선대용군이 찍었던 화폐는 당백전이잖아. 그치. 이거 잊으면 안 되지. 답 3번. 자 47번. 오마이갓. 47, 48. 왜 이렇게 사료가 길어. 만족.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마마. 선생님 이제 처음 풀어요. 노비안검법. 과부채가 하는 걸 막고 인재를 고려 등록한다. 특히 제일 중요한 말 나왔네. 노비 혁파한다. 공노비뿐만 아니라 산호비까지 없앤다. 가보기역이지. 정확히 말하면 1차 가보기역. 노비안검법. 고려광종 때. 그 다음에 만족의 날. 최충원 집공기 때. 마지막은. 내노비와 산호비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하라. 승종원에 알고 노비 본설고도 돈 한 번 밖에서 불태우도록 하라. 자, 여러분들 이거는 공노비방과 관련된 겁니다. 공노비. 공노비. 순조때 있었던 조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나. 가. 공노비방에 순조때 있었던 1801년 조치거든요. 라. 가보기역 1894년. 라. 연도 불러도 돼요. 나. 가라다. 나가란다. 나가란다. 너 나가란다. 3번. 아, 대박이다 이 문제 진짜. 잘 만들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각각 물어봤어. 아까 가가 만족의 날이었죠. 그 다음에 나는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비안검법 맞고요. 균형법은 여러분 영조가 한 건지 관련없죠. 삼정이정차는 진주민이랑과 관련된 건지 관련없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둘 다 고려시대 때 있었던 산지로서. 48번 와서 또 이렇게 고려 문제로서 엮었네요. 자, 49번. 민청양 사건. 아우, 안 좋은 사건 이거 진짜. 민청양 사건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민주청년학생연합회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당시 박재희 정부 때 그 뭐라 그럴까요. 민주화운동을 한 학생들을. 자, 어떤 사상적 탄압을. 사상적 탄압의 어떤 일환으로로. 이렇게 굴레를 씌워가지고. 탄압했던. 박재희 정부 때죠. 박재희. 이승만이 경향신문 폐적안했고요. 하얘했던 사람도 이승만이 있고. 민주화운동 도중 대학생 강경대가 희생되었다. 오. 이건 이제 관련이 없고. 그렇지? 장기독재 3.1 민주구국선언. 박정희 때. 4.1상 홍원조치. 이거는 전두환 때. 그러니까 박정희와 관련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민주화 시위 도중 강경대 학생이 희생되었다. 강경대 학생은 선생님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박정희가 답이 되겠고. 자, 50번. 두구두구두구두구. 노면 문제가 담당 문제 나왔어. 자, 여러분들 사진을 보고 이 만화를 보고 노면 정부라고도 알면 좋겠지만. 노면 정부를 우리가 참여 정부라고 하고요. 개성공단 확대와 더불어서 쫙 이렇게 나왔었죠. 자, 개성공단 결성 바로 오픈했던 노면 정부때 내용. 자, UN통신과과 7.7선은 노태우때야. 노태우때. 노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노태우라고 할게. 여기 노면 정부니까. 이산가족고양방문단 전두환 때. 남북조절위원회, 7.4남북공부선명위원회 박정희 때고요. 자, 14선언이 바로 2차 남북청상회담의 결과로써 노면 뗐던 일입니다. 음,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첫은. 자, 모두 다 흐렀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자, 67회차가 순서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처럼 다음 회차도 우리가 좀 흐른 문제에 대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회차의 때도 뜨거운 해설강의로 만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됐습니다. 아멘